네, 이번 순서는 3도 농악입니다.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한 판 벌어질 텐데요. 정말 다양하죠? 이 무대는 사물광대와 청배연희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롭게 만든 무대입니다. 우리 농악을 무대 예술로 다시 표현한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. 기대해 볼 만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. 이 무대가 1부 마지막 무대이고요. 15분간 휴식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. 2부는 더 기대되는 순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사물광대와 청배연희단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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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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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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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